이건 나바호입니다 나바호 나바호 저번에 한번 다 봤습니다 그래서 wish for desire for 꿈을 지니다 그 말 아닙니까 지니진 지니다 가지다 꿈을 지니다 지니진 그냥 우리말입니다 코레아노인데 코레아노 우리말입니다 스팅지 저번에 했지 않습니까 싱개 싱개입니까 표면을 태우다 지지다 심지 저번에 했지 않습니까 성인식인가 어땠는가 한번 제가 잘 몰라가지고 지저스 지지다 지저스 막 지지고 있습니다 심지 지지다 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그냥 한번 쭉 이렇게 볼게요 자 이름이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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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즉 우즈벡스탄 사람들이 그러죠 이즈닝 이즈밍기즈니마 이러죠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 그 사람들이 이즈자 이즈 그래서 우즈벡말도 여기 지금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name 이즈 우즈벡말로 이즈밍기즈니마 그러죠 이즈 이름 심상치 않습니다 우즈벡말로 많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비쩍 비에 스팅글 자 뭡니까 삐죽빼죽 저번에 한번 했지 않습니까 자 삐죽 삐죽한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삐죽빼죽 뾰죽 전부다 바늘 뭐 이런거 지금 이런 뜻입니다 가시 바늘 삐죽빼죽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도 삐죽빼죽을 사용을 하고 있다 자 여기 보면 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선 뭡니까 이거 지금 샤도 있고 또 좋은 날 좋은 날 이게 뭡니까 이게 좋은 날 아닙니까 이게 이게 좋은 날입니다 이게 좋은 날 좋은 날 좋은 날 태양이 비치는 날 선샤인 태양빛 뭡니까 샤 샤가 태양 비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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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양이 비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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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태양이 비친다고 비쩔 나바홀 새롭게 다음으로 코리아 코리아와 비슷한 이거 인기 아닌 말고 TV 인기입니다 삐약이 지금 막 삼천 분들이 자 워리어 이거 중요합니다 하새끼 다음에 아새끼 이거 한번 할 겁니다 아새끼 하새끼 하새끼 나바히 또는 하새끼 옥수수 나달 저번 했지 않습니까 나달 나달 옥수수에 옥수수에만 나달을 붙입니다 쌀나달 뭐 이렇게 안하죠 보리나달 안합니다 오직 옥수수에만 자 이건 충격적입니다 이거는 약 파는 거 아니에요 약장사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자 올챙이 헬 헬 에사니 이게 슬러시 엘 이죠 슬러시 엘 에사니 헬 사니 올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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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쌍이 올쌍이 올챙이가 올쌍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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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올챙이입니다 올쌍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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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발음을 몇번 연습하면 되면 요거 빨리 해갖고 우리가 우리 발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미국 백인들이 나바호니 체로키니 이쪽 단어를 자기들 언어에 집어넣어가지고 이런 발음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 부랴부랴 또 뭐 단어 배운다고 발음법 배운다고 저번에 했죠 널찌다 할 때 널찌다 그래서 민속놀이 널찌기가 아니고 널뛰기가 아니고 널찌기라고 밀찌 널찌다 널찌고 있습니다 담벼락에서 자 그 다음에 흘러 폭포 폭포 뭡니까 이거 흘러 아따 흘리 흘러 폭포입니다 흘러 흘러내리는거 폭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넘어간지 얼마 안됐다는 거죠 까마귀 까마귀 유명하죠 나바호 코리안 까마귀 나바호 까마귀 자 이거 유명합니다 이거 인기 좋습니다 요거 많은 사람들이 많이 보시더라구요 자 그러고 그러고 이게 넘어갔나 아 훌쩍 자 여기 이거 애들이 훌쩍 뛰어넘고 있지 않습니까 점프 업앤다운 예 다 니다 훌쩍 훌쩍 자 그 다음에 우리말에 놀자가 널찌에서 온거다 이 말입니다 점프트 점프 널찌다 놀지 놀지 이 말이 점프 막 쿵쿵 뛰는걸 놀지라고 하는게 야 우리 놀자 할 때 놀자가 널찌 이 말입니다 위에서 업앤다운 하는 겁니다 쿵쿵 뛰고 막 뛰어다니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사냥하는 방법도 배우고 사냥하는 방법도 배우고 구르고 이게 놀자입니다 놀자 나바오에서 왔다 그래서 우리는 오랑캐의 후손들이다 아닌 척 하지 말고 우리는 오랑캐다 오랑캐 백인들 대가리 까죽 뺏기고 그거 아닙니다 철학자가 그런 얘기 하길래 얼마전에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대한민국 1등 가는 철학자가 와 그 입에서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아이고 철학이고 뭐 대세 따라가는 거 똑같구나 오늘의 할 말은 이겁니다 자 knowledge Behold I Behold I 뭡니까 배워 I 배워 아니까 배워 안다 이 말이죠 Behold I knowledge 오늘의 할 거는 요겁니다 Behold I 자 또 요겁니다 배워서 알리기 예 Lessons course 수업 이거 뭡니까 Behewithal 알리기 배워서 알리기입니다 내가 배운 거 알리기 수업하는 거 내가 피동이면 수업 받는 거고 내가 수업하는 거는 선생이니까 알리기 배워서 알리기 알리기 슬러시 L이죠 알리기 배워서 알리기 내가 먼저 배워서 사람들에게 학생들에게 알리기 또는 내가 배우고 그리고 알기 이 말이죠 예 그래서 배워서 안다는 건 아시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자 빛이 551년에서 479년에 산 사람이죠 공자 학위 시습지 불력 열호 이거 뭐 대단한 거 아닙니까 나바호 Behold I knowledge knowledge Behold I Behold I Behold I Behold I Behold I Behold I 배워서 알리기 Lessons courses 예 자 이거 다 우리말입니다 이거 예 나바호 사람들 백인들 가죽 머리 가죽 뺏기고 그런 사람들 아니라고요 가족을 갖다 총으로 쏴 주는데 그러면 그 가죽이 문제입니까 지금 뼈를 자간자간 씹어 먹어야지 Behold I knowledge 예 자 이 아시아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런 공자 이거 동의족의 우리 저 저 아닙니까 동의족 나바호 사람들도 배움에 대한 이런 배워 알다 우리 우리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배워 아이 배워서 아는 비후이 또 알리기 배후이 또 알리기 배워서 알리기 예 동사 알리기 또는 알기 배워서 알기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 뺏기고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아닙니다 배움을 소중히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야 기회가 지금 없어서 지금 그 아메리카 땅에 들어갔고 지금 그러고 있을 뿐이지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사람들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고요 대단한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그 아메리카 땅에 들어갔는데 그 아메리카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아메리카 땅에 들어갔어요 그 아메리카 땅에 들어갔어요